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소식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넷플릭스가 곧 광고 포함 구독 옵션을 출시하리라는 소식까지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저렴해지는 걸까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7달러에서 9달러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많이 오른 1340원대 환율로 환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9300원에서 12000원 수준인데요. 당연히 나라마다 구독 요금제별 가격이 다르지만 현재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 1080p 해상도 지원 옵션의 가격이 135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나머지 옵션별 인상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가장 저렴한 옵션인 480p의 경우도 95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HD 구독 요금의 가격을 다른 나라는 어떤지 확인해보면 미국 21,460원, 영국 11,000원, 호주 10,000원선입니다. 광고를 포함하는 구독 옵션은 일단 10월, 11월, 12월에 걸쳐 선택적으로 일부 국가부터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제공하기로 해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더불어 해당 광고들은 너무 반복적이거나 특정 소비자에게 너무 맞춤식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확실히 할 것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즉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대부분 유사한 광고가 송출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최근 소스코드를 통해 추가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광고 포함 구독 옵션을 사용하는 시청자들은 아마도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두고 오프라인에서 볼 수는 없게 막을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서비스의 출시의 공지를 확인해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